달려나 달려 총댓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이에요 오늘 일요일인데 일주일 마무리 잘하고 이제 방학 끝나신 분들도 많을텐데 학교 열심히 다니세요 그리고 오늘은 댓글 저희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00개 노려봐도 되겠죠 여러분들 화이팅 댓글 100개 도달해봅시다 아 이제 오늘 코피니가 저기 있으려나 코피니도 집에 있겠지 우리 신영이랑 개굴 개굴 반장 맞다 신영이랑 개굴 반장도 저기 어 저기 잘있다 잘있넹 코피니아 코피니아 어디있어 코피니아 어 깜짝이야 어디있었어 코피니아 아저씨 아저씨 응응응응 방학이 끝나가 아저씨 방학이 끝나가? 응 코피니는 이제 뭐해 코피니는 방학숙제 다했어? 응 다했어? 아유 아저씨가 신영이 잡아준 덕분에 방학숙제 다했어 아저씨는 신영이 말고 개굴 반장을 개굴 반장을 잡아줬었는데 그때 뭐가 됐든 다 다했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역시 방학숙제는 미리미리 다 해놔야지 나중에 한번에 몰아살려면 힘들다고 아저씨 근데 숙제가 하나 더 있어 밀어서 했구나 네 그래 그럴 수 있지 무슨 숙제 해야되는데 선생님이 포켓몬 잡아오라고 했었어 무슨 포켓몬? 어 뭐였지? 하이리? 동굴에 사는거? 동굴에 사는거? 동굴에 사는거? 동굴에 사는 포켓몬 잡아오라고 했다고? 응 고피나 미안한데 아저씨가 그 동굴에 들어가면 무서워해가지고 난 안될거 같아 고피나 아저씨 걱정마 왜? 그래서 내가 왔잖아 그래? 아 너무 무서워 너도 무서워? 응 그럼 너가 오면 안되는게 아니야? 그래서 아저씨 데려갈라고 아 나 동굴 무서운데 숙제 숙제 야 알았어 울지마 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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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줄게 같이 가줄게 그 우리 마을에 있는 동굴은 저기 하늘풀인데 그러면 고피나 잠깐만 우리 동굴 되게 어두우니까 여기 나무 있다 어음 동굴 되게 어두우니까 저기 가가지고 일단은 횃불을 만들자 횃불 횃불 만들자 잠깐만 잠깐만 돌을 캐와야돼 여기 돌이 어딨으려나 어음 동굴 있으면 안 무서워 돌이 있어야되는데 근데 돌이 없네 어응 어응 아니 돌이 없잖아 어떡하지 돌 돌 돌 돌 돌 돌이 여기 있다 여기 옆목과 옆목과 쪽에 있어 옆목과 쪽에 맞다라 여기 돌 있지 돌 캐고 석탄 캔 다음에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딱 세 개 있다 세 개 하나 어 뭐지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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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안 캐져 이거 어 왜 이러는 거지 아저씨 코깽이로 키야지 코깽이 키고 있는데 어 뭐야 어 어 렉 걸렸어 갑자기 됐어 이제 난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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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난난나 난난난나 난난난난나 난난난난나 코깽이 완성 예 예 예 하나 둘 나 구이 셋 이 이걸로 돌고깽이를 만들어서 됐다 가자 따라와 응 저기 공사장에 없는게 없다고 흠흠 이야 공사장에 석탄도 있다고 어 빨리와 고피나 아저씨 공사장에서 일해봤어 응? 아니 어디다? 어, 나 여기 지금 어? 열 살이라고, 열 살 어, 이 살 열 살이라고 얘들아, 싸우면 안 돼 어, 얘들아 싸운다 꼬피나 빨리 말려봐 어, 됐다 이제 안 싸워 싸우지마 너네 자, 따라와 꼬피나 자, 여기서 이제 응 돌고깽이랑 더 넣어놓고 가자 자, 돌고깽이랑 나무랑 다 넣어놓고, 어 나무는 들고 해야지 랄랄라 랄라라라라라라 됐다, 횃불 횃불 열두 개 만들었다 가자, 꼬피나 우리 그럼 포켓몬들도 데리고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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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피니 꽤 있으면 안 무서운 거 같애 맞아 꽃피니, 뭐 개굴 반장 타고 다녀 응 그거 타고 다니는 도구 없어? 어 어, 이, 이 없어 아저씨 꺼내줄까? 알았어, 내가 꺼내줄게 자 여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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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오우 오, 멋있는데, 꽃피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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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반장 잘 달린다 잘 달린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개굴 반장 열려 달려라 동굴이 머지않았다 동굴이 어디 있어 저기 학교 뒤쪽에 있지? 뒷산 동굴이 있어 동굴? 응 학교 뒷산으로 가면 동굴이 있다고 렘렘 초등학교 응 내가 다니는 학교 렘렘 초등학교야 짱이지? 짱이다 렘렘TV 구독 많이 해주세연 헤헷 우리 꼽신이도 구독 많이 해주세요 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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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아저씨? 여기 아니야 좀 더 가야돼 여기서 우와 열기고 떠있다 나중에 우리 놀이동산도 오자 어 어 비온다 비온다 비앗 괜찮아요 얍? 됐다 이제 비가 그칠거야 안돼 얘들아 떨어지지마 아저씨 너무 위험한 길로 가고 있어 자 간다 하나 둘 셋 셋 야아 펑당 아 다들 아주 어 깔끔하게 삭제했구만 아 아저씨 위험해 원래 이렇게 어 스릴 넘치게 다녀야되는거야 자 이제 꼽이나 내려 여기야 어 어 오 왔다 잠시 얘들아 너네는 잠깐 기다리고 있어 신용이 낑겼다 신용아 일로와 됐다 됐다 신용이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신용이 왜저래 신용이 왜저래 신용이 난리났는데 신용아 뭐해 신용아 뭐해 신용아 뭐해 신용이 이쪽으로 와야되지 않을까 자 여기 멈춰났어 됐어 자 꼽이나 우리 먼저 들어가보자 얘들아 잠깐 기다리고 있어 근데 너무 깜깜한거 같아 괜찮아 우리 햇불 만들었잖아 괜찮을까 어 어 어 어 점점 점점 안보여 아저씨 됐어 괜찮지 이제 하나씩 설치해놓고 가자 으악 으악 아 깜짝이야 어 뭐야 어 파일이다 도망쳐 도망쳐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아저씨 파일이야 파일이 도망쳐 도망쳐 어 어 어 깜짝이야 어 어 어 어 어 나 진짜 놀랬어 어 아저씨 저거 잡아야돼 아저씨 파일이 왜 동굴에 있지 근데 꼽이나 응 그냥 파일이가 아니야 그냥 파일이가 아니야? 이로치 파일이야 이로치 파일이? 나중에 리자몽으로 지나면 검정색 완전 멋있는 리자몽이 될 수 있다고 어 어 어 어 그러면 우리가 저 파일이를 응 파일이랑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파일이를 잡아오자 좋아 아저씨 아 그리고 그냥 파일이라고 초거대 파일이네 어 자 일단 좋아 가자 개굴반장 근데 초거대 초거대 파일이의 지금 이로치라서 굉장히 강할거야 응 개굴반장 할 수 있지 가자 갔다올게 저기 같이하자 응 응 개굴반장 할 수 있지? 난 너만 믿는다 개굴반장 듬직히 듬직히 개굴반장 아이 개굴반장 말고 신영이부터 불러겠다 신영이부터 불러야겠어 신영이가 좀 더 좀 더 좀 더 약하니까 일단 개굴반장 일단 개굴반장 보단 개굴반장 기다리고 있어 신영이 신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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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신영아 신영아 너만 믿는다 신영아 너만 믿는다 신영아 너만 믿는다 오오 간다간다간다간다 가자 신영아 너가 파일이를 무찔러줘야돼 아저씨 신영이 화이팅 신영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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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아 신영아 싸워 신영아 어? 잠깐만 싸워 신영아 싸워 뭐야 왜 안싸워 얘 어 어 싸워 싸운다 싸운다 오오오 오오오 싸운다 싸운다 어? 어? 신영이가 파일이 잡았어 신영이가 파일이 잡아버렸네 어? 어? 꽃핀아 파일이 파일이가 내 포켓볼로 들어왔어 우와아 이것 봐 파일이야 우와 짱이다 아저씨 파일이 뻔쩍뻔쩍해 파일이 뻔쩍뻔쩍하지 파일아 넌 일단 포켓보로 포켓보로 들어와 얘들아 가자 신영아 가자 신영아 일로와 신영아 일로와 신영아 일로와 신영아 일로와 가자 꽃핀아 꽃핀아 아저씨가 또 방학시켜 도와줬다 예이 아저씨 짱짱맨 가자 꽃핀아 예이 에헤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예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꾹꾹 그러면 우리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